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많이 덥죠? 제가 이거 저번에 봄에 양재에 가서 사온 클루시아였거든요. 이게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에 탁월하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사와서 물을 한번도 안줬어요. 물을 좀 안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거의 말랐는데 약간은 젖어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더울 것 같아서 자주 주면 안좋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물을 주려고요. 이게 사오고서 이게 세순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런데 오늘은 조금 속상한 얘기 좀 하려고요. 제가 이게 탁월하다 그래서 저기가 미세먼지 제거하는게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 두군데를 잘랐어요. 저기 식구수를 좀 늘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좀 더운 날씨여서 그랬나봐요. 원래 이게 성공률이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실험삼아 해봤는데 이렇게 뿌리가 물러서요. 이렇게 아침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좀 젖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좀 썩었어요. 제가 이렇게 물렀어요. 그런데 이거는 희생되길 확률이 좀 불가한 것 같긴 한데 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얘는 그래도 좀 소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괜히 이거를 좀 가을이나 이때 서늘할 때 좀 할 걸 제가 너무 미리 서둘러서 올 봄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. 겨울 다른 때보다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빨리 이게 물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잘 길러서 가을에 한번 같이 치기를 한번 해서 성공해보려고 해요. 지금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쯤이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. 약간은 잘 키워서 오늘 더워서 얘도 많이 목이 마를 것 같아가지고요. 듬뿍 주고 잘 보살펴주고서 산목에 성공하고 싶어요. 이것도 지금 뿌리기가 화분에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도 좀 큰 화분이 좀 나오면 조만간에 옮겨 심어볼까 해요. 이것도 엄청 화분이 작은 편인 것 같아요. 뿌리가 우위로 올라온 거 보니까요. 파초도 그냥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닌가 봐요. 무조건 잘 자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공부를 좀 많이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성공 못해서 너무 속상하네요.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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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시간도 시원하게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